영화 한 번 하시면 저희 한 번 또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한 번. 분위기 있게. 분위기 있게. 근데 갑자기 말씀을 드렸는데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떡하지? 임준씨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정말 이렇게 큰 무대에 서신 분들도 무대 공포증이 있을까? 무대 공포증을 뼛속 깊이 느껴본 적은 없는데 그걸 안 느끼려고 연습할 때 좀 열심히 하고 다른 생각은 좀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연주할 곡 외에는 연주가 뭐 며칠 다가온다 그러면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 있기 마련인데. 공포증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연주에서 이제 그런 저 사람이 떨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카메라에서 손을 클로즈업... 그 정도까지 떨릴 수도 bliss. 아리 아니면 떨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네. 클래십이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아 그렇지 않아요. 클래식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재밌는 음악이에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듣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어떤 곡을 너무 잘 알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표기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크게 칠 거야, 작게 칠 거야 이런 거를 예상하기 마련인데 더 알다 보면 그거를 넘어서 똑같은 표기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치는구나. 소위 말해 맛이 조금 틀린다고 느낄 수도 있고 감정도 다른 것 같고 색깔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러면서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알고 싶은 욕망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이 듣고 또 재밌게 들으려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데 혹시 임주희 씨는 앞으로 음반 계획은... 언젠가 하겠죠. 임주희 씨 곡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 슬슬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은 해놓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준비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요. 근데 조만간 좋은 앨범 아마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해외도 많이 다니고 연주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연주 외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저 정말 평범하게 지내는데요. 영화 광입니다. 광이요? 어떤 류의 영화를? 저는 가리지 않고 다 보는데 제가 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냐면 영어 듣는 걸 좋아해요. 아, 영어 듣는 걸? 저도 잘 때 종종 들어요. 잘 때. 자면서. 영어 듣는 걸 어릴 때부터 희한하게 좋아했어요. 공부 겸 듣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게... 그냥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듣는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경기필이랑 이번에 공연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마시모지. 자상하게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라서 그런 기회는 충분히 많으실 거라고 보면? 저는 좋습니다.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강아지 3마리를 키워요. 3마리씩이네. 푸들 3마리라 정말 똑똑해서 그거를 따라가기가 참 힘든데 재미없을 틈이 없어요. 걔네들하고 있으면. 그럼 연습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줄이 끊어지면 애들이 줄 끊어진 소리가 싫다고 그음 치면 멍멍거리고 짖거든요. 재능이 있네. 피아노에 푸들이. 근데 희한하게 제가 연습을 시작하면 잠잠하게 잡니다. 무서운 거 아닐까요? 출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너 저기 가 있어. 왜냐하면 피아노 밑에는 울림이 크다 보니까 강아지 귀 안 좋을까 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도 굳이 기어들어와서 있겠다고 어떤 애는 제가 패데를 밟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자요. 귀엽겠다고. 영화가 광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본 영화는 뭐예요? 1917년. 1917년이요? 네. 최근에 나온 영화인가요? 아마 1년 전쯤에 나온 걸 거예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영화. 딱 한. 최애 영화. 최애 영화. 너무 너무 이런 거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피아노는 늘 제가 이제 연습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나올 말들도 많은데 이거는 그 외의 거니까 살짝. 본인이 봤을 때 가장 감동적이었었던. 베스트 3 정도 하면 될까요? 감동은 아니어도 약간 제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던 영화는 소재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은데 제가 중2 때 짐 캐리 주연의 트루먼 쇼를 봤었어요. 나트루먼 쇼. 제가 저희 아빠랑 이제 영화 테스트가 완전히 비슷해가지고 맨날 조조로 영화 보러 가고 그랬거든요. 갇힌 세상에. 너무 저도 진짜. 저도 뭐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어제 봤어요. 아 정말요? 어제요? 그거 있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짐 캐리 얼굴 이렇게 울고 있는 거 그 파란색으로. 저도 요즘 넷플릭스와. 피아니스트 아까 전에 영화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본 지 꽤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 대사가 거기 피아니스트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88 건반 안에 이 밖의 세상은 너무 무서워서. 그거는. 다른 영화였나요? 피아니스트의 전설. 아 피아니스트의 전설인가 보다. 그러면 그 배 위에서 이렇게. 사실 정말 그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저는 그거를 10년도 넘게 전에 봤는데 그 대사 하나랑 그 다음 그 배 위에서 움직이면서 피아노 치는. 피아노 치는. 저는 그 부분 봤을 때 그렇게 울었어요. 아 진짜로요? 그분 혼자 약간 독백하듯이 명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분은 이렇게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막 애원하는 듯한 그 표정. 그게 너무 감명 깊었어요. 나중에 지휘자님과 같이 뭐 영화음악 콘서트.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언제든지. 사실 트루만 쇼 퍼스트 꼽고 이제 피아니스트의 전설. 두 번째 있어요? 네 그게 두 번째.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근데 사실 저는 마블 영화도 굉장히 좋아요. 저 진짜로요. 마블. 마블 다 봐요. 그리고 인셉션. 인셉션도. 얼마 전에 테넷 봤는데 그건 계속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테넷 아직 못 보셨어요? 꼭 보셔야 돼요. 네 보셔야 돼요.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보고 보고 또 봐야 돼요. 두 번을 아주 겨울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여러 번 보는 영화는 매트엑스. 그거는 이제 완전히 기존의 어떤 세상에 대한 그 틀을 깨는. 이번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거 한 번 보고 나중에 영화 얘기 한 번 다시 볼게요. 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영화 택집을 한 번. 그러니까 영화 택집으로. 음악과 영화. 두 분이 영화 한 번 하시면 영화 한 번 하시면 저희 한 번 또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야외에서 한 번. 분위기 있게. 분위기 있게. 근데 갑자기 마시모 지지자님이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어떡하지. 피아노 말고 평생 하고 싶은 일. 혹시 영화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음악이랑 영화는 떼 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객석의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객석? 작지에? 네. 그린다고? 네 아티스트 에세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에세이를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써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헐. 와 진짜. 선생님들 이제 그려야겠다. 그러니까. 작곡을 그전에 전공했을 때 사람들 물어봐요. 막 이렇게. 왜냐면 음악하고 미술하고는 되게 상관관계가 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꼭 음악하시는 분들이 미술을 잘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림과 정말 담을 너무 못 그리. 왜 그렇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못 그리니까. 궁금해요. 왜냐면 그 음악적인 어떤 그런 거가. 미술과 어떤 식의 좀.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술가예요. 그게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아는 배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어디서 봤는데 하고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 그러면 저 사람 그리고 싶어. 보통은 그냥 찾아보는 것까지 하고 이제. 안 본데. 그려보고 싶어.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그리게 됐고요. 이제 좀 더 크면서 실내악 같은 것도 해보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범소리 언니라든지. 아니면 첼리스트 문웅이 오빠라든지.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저분들을 그려도 좋겠다. 그분들한테 보여주신 적 있으세요? 그린 다음에 직접? 네. 다들 좋아? 네 봄소리 언니 인스타그램 프로필은 제가 그려드린. 진짜요? 나 봤어. 네. 진짜 그렸어. 네. 이야. 이거 지금 실력가예요. 와 나 진짜 다시 봤어. 다시 봐야 되겠다. 세상에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사실. 아 진짜. 너무 공평하지 않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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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소리 씨랑 같이 연주하신 적은? 네. 서울 스프링 실내학에서 2017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코롱골트 퀸텐.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언니랑 김범소리 언니. 비이올리스트 이승원 오빠. 은웅이 오빠 이렇게 같이. 다 오빠 언니. 아니 근데 그분들도 되게 젊으신데. 내가 스몬 씨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 노는 것 같아. 저희 앞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이 한 30년은 거뜬할 것 같아요. 나 진짜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부럽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임주 씨가 저에게 이제 들려주고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라벨 쿠프렝인 무덤에서 토카타. 6번인 토카타를 이제 연주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6개 번호 다 라벨이 친구들에게 헌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다 좀 전사하신 분들에게 헌정이 된 곡들인데. 사실 이 곡을 들어보면 그런 거를 추모하는 곡이라고 생각이 약간 안 들 정도로 약간 오묘한 분위기를 주는 곡이라. 6번은 이제 어떤 분위기일지 한번 즐겁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رف음 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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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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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